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그리드뷰의 데이터 드래그 드롭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사용하면 한 그리드뷰 내에서 혹은 서로 다른 그리드뷰 사이에서 행을 드래그 앤 드롭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. 데이터 드래그 드롭 속성을 True로 설정하십시오. Use Shift키 속성을 True로 설정하면 Shift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가 두 개 있습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그리드뷰 내에서도 다른 그리드뷰로도 행을 드래그 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. 단, Ctrl-C, Ctrl-V 버튼을 사용하여 셀 데이터를 복사할 수는 있습니다. Ctrl키를 사용하여 여러 셀을 선택한 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드뷰의 데이터 드래그 드롭 속성을 True로 설정하겠습니다. 두 개의 그리드뷰 모두에 설정하십시오. Shift키를 사용하기 위해 Use Shift키 속성도 True로 설정합니다. 역시 두 그리드뷰 모두에 설정하십시오.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동일한 그리드뷰 내에서 행을 드래그 앤드로 파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. 다른 그리드뷰로도 행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. Shift키를 사용하면 여러 행을 한 번에 선택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. Ctrl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Ctrl키로 선택한 행들을 다른 그리드뷰로 이동합니다. 웹스퀘어 킥가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National w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